안녕하세요. 가온카 스토리 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은 함울어깨가 유독 코로나로 바뀌면서 기대를 했는데 코로나보다 무서운 요소수 중단이라는 재앙을 맡게 될 처지에 있습니다. 함울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요소수 중단은 곧 생업에 위협이 됩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요소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소수는 2015년 9월 이후 유루식스를 장착한 경유 차량의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함울 차량에 주로 쓰이는 디젤 엔진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게 되자 지델 엔진의 오염물질을 줄여주기 위해 등장한 것이 질소산암을 저감장치입니다. 질소산암을 저감장치는 2015년 9월 이후 제작되어 국내에 운행 중인 경유 차량은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는 질소산암을 인체에 무해한 질소가스와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요소수입니다.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여주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수가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자 경유차를 운행하시는 화물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요소수는 석탄에서 축출하는데 최근 중국과 호주 관계가 나빠지면서 중국이 석탄 부족으로 요소수 수출을 제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차량용 요소수 97%를 중국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요소수는 경유차 배기가스 오염물질을 줄여주는 물질로 요소수가 없으면 주행이 불가능한 차량이 승용차 200만대, 화물차 200만대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화물차량은 대부분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300에서 400km마다 요소수를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요소수가 부족해지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아 화물차량 운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요소수 풍기현상이 발생하기 전에는 4천원 정도였던 요소수가 지금은 10만원을 주어도 구하기 힘들어 이곳저곳 주유수를 전전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요소수 공급이 끊기면 화물차 운행이 멈추게 되고 그러면 물건을 제때 실현하지 못하여 물류대나르로 번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다각도로 해결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합니다. 코로나 힘든 시기 요소수 대량까지 겹쳐서 화물차 운행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물차량을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 안전운행 하시고 힘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